네, 오늘도 4가지 기업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과 관련된 공시를 내놓은 기업,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앞으로 부진한 실적이 전망되는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어제짜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월봉을 봤을 때는 한 달간 주가가 무려 20%나 넘게 빠졌습니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11만 원대에서 출발했던 주가가 현재는 8만 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3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하회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증권사에서는 계속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3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4,540억 원대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영업이익의 경우에도 770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램시마 SC의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는 있지만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레키로나주의 매출도 부진한 상황이다 라는 증권사의 커멘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아직도 긍정적인 커멘트는 이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미국에서 인플렉트의 매출 증가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유플라이마의 출시 확대는 어찌 됐던 호재다 라는 커멘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뉴욕 증시에서 존슨앤존슨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의료기기라든지 제약 부분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셀트륨 헬스케도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지연됐던 입찰 시장이 다시 한번 활성화되면 직접 판매가 확대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를 함께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섬입니다. 겨울 되면 많은 분들이 의료를 구입하기 때문에 겨울 수혜주로도 꼽히는 기업인데요. 외국인들이 한섬을 10거래일간 2거래일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CJ E&M과 공동 제작한 웹드라마가 공개가 되면서 굉장한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브랜드 노출 없이 타임이라든지 시스템과 같은 주요 브랜드를 자연스럽게 녹여냈다라는 증권사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온라인 매출이 덩달아서 증가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3분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이 두 자릿수의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잇따라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섬의 주가 연말까지 꾸준히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케미컬입니다. 계속해서 수소와 관련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수소펀드에 1,400억 원을 투자한다라고 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시아 화학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핵심 투자자로 초기에 참여를 하게 됐다라는 뉴스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국내 수소 수요의 30%를 공급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힌 바 있어서 이런 행보가 굉장히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인도네시아의 석유화학단지를 1조 4천억 원을 출자를 해서 만든다라는 소식까지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들려왔습니다. 대규모 단지를 마련해서 규모의 경제를 갖춰서 아세안 시장을 공략할 것이다 라고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특히나 에코프로비엠과 LNF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기 전에 이렇게 대규모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롯데케미컬 관련한 주가 흐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두산 인프라 코어입니다. 간밤에 헝다 이슈와 함께 오늘 아침부터 오늘 우리 증시에서는 건설주가 좀 부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현대 두산 인프라 코어가 굉장히 부진한 실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매출이 9,719억 원으로 집계됐고요. 전년 동기 대비에서는 5.9%의 성장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중국 시장이 둔화하면서 3분기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47% 넘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흥과 북미 시장은 경기 부양책 본격화에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고요. 다음 분기부터는 눈에 띄는 실적 개선이 이뤄질 것이다 라는 평가 나오고 있지만 어찌 됐던 영업이익이 굉장히 크게 줄면서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는 부분 오늘장 등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